핫도그도구 핫도그도구 핫 핫도그에요?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각자 먹방 워 제가 오늘도 각자 먹방을 할 건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워낙 못 먹어가지고 먹방의 고수를 한 번 모셔서 배워보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핫한 크리에이터 있죠 먹방 크리에이터계 루키 푸드파이터 크리에이터 제이제이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저랑 또 되게 친한 크리에이터예요 제이제이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커리어? 먹방 아니요 나 먹방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일상 네 먹방 먹방 일상이랑 먹방 커리어가 어떻게 되시죠? 생길동 매운 잔뽕 왕뽕 괴물 짜장면 성공 아 성공했어? 네 먹방은 취미 정도고 오 취미로 괴물 짜장면 성공한다 아니 먹방은 먹방이 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형이랑 같이 먹방을 할 거예요 저희 둘은 크리에이터 하나예요 미대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태그 매치로 누가 더 빠르게 먹나를 시합을 할 거예요 저로도는 좀 원래 빠르게 먹는 편이라 아무래도 평소에 보통 숨 안 쉬고 쳐 놓으시잖아요 누가 더 빠르게 먹나 한 번 저희가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부터 준비 하시죠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끊자 음식 파이팅! 이런 거 해야지 짠! 이렇게 불닭볶음면 3개랑 중맥 3개 맞아 먹으려면 꼭 쓰겠다 제가 많긴 많다던데 어떻게 누가 먼저 할래요 저희는? 제가 아무래도 빨리 먹으니까 기선제협으로다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무슨 일지? 이거 안 그러지? 준비! 시작! 시작! 바탕변경 야 잠깐만 저거 실화야? 빨리! 빨리 먹어 빨리! 아니 야 가자! 추측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야 바꿔 바꿔 이 새끼 무슨 일지 먹어? 아 빨리 먹으라고 어떡하지? 아 빨리 먹어봐 복수uel 야 빨리 먹어 안 마셔 안 마셔 왜 이렇게 빨로 아 매워 으아 으아 으음 치고 있어 아 잠시 bit 다같아 잘 말리고 있는데? 엇 prendre ять tera 안 부분만 으핳 여비 제발... 돌 CHA亮 얼마나 왔 trop 못먹기테 나 빨리 먹을 거야, 대신. 다 안 먹었어? 너 왜 이렇게 못 먹어? 내가 다 먹었잖아, 거의 다. 진짜 내가 다 먹었어. 우리 먹방 유튜버. 아, 먹방 유튜버 아니라는 거. 역시 떠오르는 먹방 유튜버, 데이제이. 저희는 다음에는 진짜로 더 만만한 상대로 누나를 해서 우리가 실력으로 늘어야죠. 좀 파이팅 있게 연습을 해서 데이제이에게 리벤지 매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. 리벤지 매치 요청합니다. 감사합니다, 핫도그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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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